원희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콘텐츠를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매번 좀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영우가 던진 공을 헌트가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콘텐츠 섹터가 넷플릭스의 이런 역성장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좀 하방이 생겼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10일에 실적 발표를 했죠. 가입자 수 보시면 넷플릭스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약간 주춤을 한 것 뿐이지 전반적인 OTT 성장은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넷플릭스가 역성장을 하고 있었던 기간에 OTT 글로벌 가입자 수를 보시면 한 2천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시장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OTT 경쟁이 심화가 되면 될수록 이제 콘텐츠 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협지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 뉴 같은 컨텐츠 제작사들 굉장히 좀 기대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 콘텐츠가 미드 대비 만드는 비용 자체가 10분의 1 수준에 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콘텐츠가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좀 휩쓰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지금 하반기 영화 대작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콘텐츠 쪽에는 계속적인 기대감이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사실 엔터라든지 이런 노는 쪽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판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OTT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 콘텐츠 업체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업황을 보신다라면 충분히 콘텐츠 업체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재밌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쪽은 늘 실적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엔터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기업 보면 될까요? 사실 하고 싶은 종목은 너무 많은데 하나씩밖에 안 되니까 일단 첫 번째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2분기 실적이 정말 최고치로 잘 나왔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스튜디오 드래곤은 덩치가 있다 보니까 하나의 드라마가 대작에 나오더라도 주가에는 크게 반응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적으로 좀 나와주기 시작을 하면 주가의 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저점 대비 좀 올라오긴 했지만 다른 콘텐츠에 대비를 했을 때 주가의 상승력이 아직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위에 이제 좀 우하향을 했었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물량 수화를 할 필요는 있지만 실적과 많은 드라마 편수 증가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드라마가 많지만 저는 환훈이라는 드라마를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무협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CG랑 VFX 쪽으로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넷플릭스와의 3년 공급 계약이 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계약을 맺을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OTT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구작 IP들을 또 다시 한번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신작에 대한 IP가 워낙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붙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대비 드라마 편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가장 큰 제작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OTT 업체가 여러 간대가 들어올 텐데 거기에 따른 이제 편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캡티브보다도 더 많은 양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인 성장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가의 위치에너지는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역시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기에 더 빅두어 플라이즈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게 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고 실적 베이스로 턴어라운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가격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가격대에서 바로 매수하셔도 괜찮고 추가적으로 좀 분할로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뭐 워낙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충격을 줄 만한 이벤트는 좀 많이 소멸이 된 상황입니다. 적어도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증시가 굉장히 좀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초가 바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9만 원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매물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코인테크처럼 상승을 하다가 거기서 약간의 좀 거리랑 동반해서 뚫어주는 모습이 나올 텐데 바로 뚫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9만 원 1차적으로 좀 수익질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만 2,500원으로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가격 전략입니다. 뭐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9만 원대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가는 8만 1,500원대인데 오늘 시초가에 공약을 해볼 만한 기업이긴 하지만 9만 원대를 목표가로 짧게 보고 지금부터 매수하자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